Q. 원어원고라는 리얼리트 저희가 원어원고 라는 리얼리트를 통해서 숙소에 있는 방을 배정을 했어요 또 원하는 사람이랑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안 들스럽고 또 저희가 방에 어떻게 조éller진 궁금하신 분들은 원어원고라는 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쓰 굿! 이기뱀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 제일 최애다른 팀. 까깝게 왔는데, 제가 이동 개발라뇨. 까깝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한 명 있어요? 근데 한 명 있어요? 지목할게요. 지목할게요, 다. 하나 둘 셋 형 누구야?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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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큰.. 큰 아는 실 이런 크다는 실 이런.. 같이 가야 되는.. 사실 저는 빨리 씻습니다. 저희 방에 늦게 씻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인정하셨습니다. 네, 빨리 씻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과 이 전에 미래를 피해하셨습니다. 많이 그냥 여유롭게 싶으세요? 네네, 여유롭게 싶으세요. 물고 머리는 조금씩 알아요. 아, 그래? 홈페이지? 네, 스토리 너무 많이 좋아.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저는 맨날 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 그런 기쁜 뜻이 있습니다. 몸이 길어서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5분 안에 씻고 씻고도 될까요? 씻고도 될까요? 씻고도 될까요? 씻고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한국인 보고를 피해도 되나요? 두 명 번부야. 두 명 번부야. 두 명 번부야. 두 명 번부야. 우리 번부야. 우리 번부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솔직히 이거야? 솔직히 이거야? 솔직히 이거야? 이 두 분이. 진짜. 박지우 강남이. 지우 강남이. 그럼 오늘은 둘의 드라마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약간 궁금하신 거군요. 저희가 이렇게 유일한 취미생활이 하나 있는데요. 단일이랑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이걸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지금 배우고 지금 배우고 스케줄을 시작합니다. 딱 한 다음에 다음 달에 아, 10분이 일어나시고요. 행복을 이렇게 정도만 스트레스를 딱 좋잖아요. 정말 취미생활이기 때문인가요? 빈을 코와 바로 Shank Vous 조용이는 appropriately 이 공식일 것 같 instal 가끔 신날 때가 있어 죄송합니다 는 어디로 그만? 하나 둘 셋 하나둘 셋 adapting Park 이제 저희가 같은 막인데 둘이 같이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내가 매일 달라요. 어떤 날은 제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난 저희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씩 라이브하는 일찍 와서 말을 못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끔 시작될 때 울려오는 편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라면나에서 나온다. 목욕에서 관리. 저는 제가 일어났을 때 공연에게 자고 있던 모습을 한 번 더 기억하거든요. 제가 진리가 자고 있던 걸 알겠는데 마지막에 또 좀 눈앞이 찌끄러오고 나도 다녀였던 거 알지. 섹시해. 우리 준비가 빠를게요. 멤버들을 그냥 데려가시는 거야. 좀 많이. 나 알겠어요. 지훈이는. 지훈이는 멤버들 기회 있을 때는. 아 나도 나도 알겠어요. 나 방송용. 아 나도 사서. 저희가 함께 했을 때. 멤버들은. 어 저 사서를 좀 함께 했을 때. 하나 둘 셋. 맞네. 어? 뭐지? 나는 우진이었어. 나는 우진이었어. 나 대윤. 지금 우진이야. 나 대윤인데. 성함이 못해. 나 우진이었어. 아 대윤이랑 우진이네요. 대윤이랑 우진이네요. 일단. 제가. 산업에서 이제 좀 대교가 많이 이루는. 각도 많이 다 있는 분도 있어서. 이제 형들이 많이 편해져서 이제 대교를 부리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분들이 잘 대해주니까. 저한테 되게 많고. 우리한테. 진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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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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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우. 우. 네. 그럼 지금까지. 원곡 찬쓰 원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feeling so energetic I'm feeling good I wanna touch 멈출 수 없는 네 기분 난 마치 freedom I'm feeling good I wanna touch baby 어서 내게 와줘 tonight